감장 넘어 이웃집이요. 감장. 고향이 탯줄을 먹으면 자기 영감이 난다고. 옛날에 탯줄 아기 낳으면 탯줄을 낳으면 나을 다 오는데 진짜 그러다 먹을래. 그렇게 알았지. 그리고 애가 더열을 얼마나 잘 아느냐 웃긴 하냐면 우리 애가 나하고 이렇게 세멘체를 먹잖아. 그리고 우리 애가 더운 이란 말이에요. 아저씨란 말이야. 그래서 걔한테가 살짝 빼서 먹은 거야. 날파리가 얼마나 맛있어서 볼래요. 물에 좀 식힌 게 있는데 요구름 식힌 게 없는데. 저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. 그쵸? 저거는. 내가 보니까. 그게 지금 해당이니까. 근데 지금 위에 이런 거 새로 한 거 같아요. 근데 지금 위에 이런 거 새로 한 거 같아요. 근데 지금 위에 이런 거 새로 한 거 같아요. 근데 지금 위에 이런 거 새로 한 거 같아요.